라디오 전화 유람객들을 만나나 들끈을 명절 분위기 소서 잠겨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유람객들에게 우리 연변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긍지와 자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선족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우리 연변은 중국 조선족의 가장 큰 집고구라는 지역적인 면에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하기는요. 이곳에 조선족의 언어, 풍속, 가무, 레이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또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민 민족으로 중국당에 정착을 해서 오늘날의 떳떳한 소수민족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장장 한세기가 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변의 조선족들은 전통적인 거주지역과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비교적 완증하게 보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화민족의 대문화와의 융합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민족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계획개방 후에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과 조선족 인구의 대이동으로 전통적인 거주지가 위축되면서 많은 전통적인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요실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성, 활성화를 통한 문화에 자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라디오 천하 오늘의 공감 토론방에서는 조선족의 문화유산 지키기로 화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면 주당의 선전 무천임 부부장으로 임직해 오신 최영촌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앞에서 조선족의 문화유산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에는 유형의 문화유산과 무형의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로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변은 중국 조선족의 최대 집거지로서 많은 조선족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풍부한 인문 자원과 독특한 역사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적지 않는데요. 조선족의 혁명투쟁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혁명 역사유적들이 그 일례로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유산은 한 민족의 유고한 역사의 견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유적지는 또 역시 한 민족의 족적을 가늠케 하는 그 같은 거울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민족이 역사를 개척이력사, 순환이력사, 항쟁이력사, 건설이력사라고 이렇게 귀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른 건 잠시 젖혀두고 항쟁이력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토론해본다 할 때 우리는 꼭 이 항쟁과 관련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상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보통 연변의 혁명유적지가 이 방면에 우리 항쟁이력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결정적인 견증물이고 거울이죠. 조회하게 우리 연변의 항일투쟁 유적지는 조회하게는 항일투쟁식입니다. 우리 연변은 사실 45년도에 광복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해방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례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연변에서는 국민당 반동파를 보지 못했어요. 빌림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변의 항일투쟁력사 이것이 우리한테는 주약이 혁명투쟁력사의 족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견등물로 된다. 그러면 우리 항일유적지 하면 주약이 두 가지를 갈라집니다. 하나는 반일투쟁, 다음 한 가지는 항일투쟁. 우리 반일투쟁하면 주약이 근대사 쪽입니다. 우리가 2주 초기부터 사실 30년대 초반 혹은 20년대 후반 이렇게 우리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 연변의 비교적 대표적인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자주 되어낼 수 있고 기억이 좀 남는다가는 이런 우리 항일 반일유적지라면 일단 반일유적지 하나는 우리 반일 인재 양성 요람으로 되고 반일투쟁이 여론진지로 되어왔던 여기에 서전서수 1906년에 리상설이가 개설한 이 사람 자체가 반일교육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명동, 창동, 정동, 광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여기가 우리 여기에 반일 인재 양성 요람이고 반일투쟁이 이런 여론진지로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유적지가 지금 용등신에 다 있어요. 어떤 건 지금 없어지고 아까 거기다 갔던 간단한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했는데 이거 유적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초기 공산주의자 활동 진지이고 막스주의 전파기지로 되고 있는 여기 대성중학교, 동중학교, 은진중학교, 광명중학교 이런 중학교들이 아주 연변지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이런 학교들이 우리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진지 그리고 막스주의를 전파했던 그런 기지로 그전히 여기 자리매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저항시인, 윤동주, 생가 그리고 여기에 3.13 민중 집회 반일 그런 집회 여기서 3만 명이 이게 결집돼가지고 조선 반도실에 났던 3.1운동과 우리가 비합하면서 벌린 가장 큰 일은 한 게 제 때무지요. 여기서 한 50명이 사망되고 부상당하고 이런 유혈 사태도 생기고 있는데 이게 합성리입니다. 역시 용등이죠. 그리고 여기에 15만 원 탈취 사건 유적지. 우리가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제히 이런 차량을 습격해가지고 15만 원 탈취를 해가지고 우리 군자금 마련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용등이 지금 이렇게 비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왕청 심리평에 있는 우리 북로 군종서 사관양성학교 이거는 우리 최초의 우리 정말 우리 사관학교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봉모동 대척, 청산리 대척 이건 다 우리 아주 국내외로 소문난 이런 유적지들이죠. 이것이 제가 이제 가볍게 몇 가지를 뽑았는데 이것이 우리 반일투쟁입니다. 반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공산당이 영도화에서의 그런 투쟁이 아니고 우리 조선족들이 기타 다른 민족과 손잡고 일제와 싸운 그래서 우리 성격을 교명할 때 반일투쟁이다. 그럼 우리 항일투쟁 이건 우리 여기에 제일 가까운 동북항일연군 우리 투쟁의 현장을 우리 장백산 일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약수동 소비트 정부 유적지 그리고 어랑천 항일 유격지 그리고 팔도구 항일 유적지 왕청 항일 유격대 그런 거지 거기다가 영길 감옥 타로 유적지 지금 옛날에 지금 예술국장 옆에 있죠. 그리고 훈춘 대황구 항일 유적지 이런 것들은 기본상 우리 중국 공산당이 영도화해서 우리가 벌려온 이런 투쟁 이런 성격을 띈 그래서 그것을 보통 지금 항일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우리가 우리 앞에서 밝힌 이런 유적지들은 좀 정년 이런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용정의 일본 총령사관 이건 외놈들이 우리 이 지역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침략의 한계 도굴로 여기 있었던 이런 총령사관 그리고 그 지하에는 외놈들이 일종의 지하감방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길시에도 일본 총령사관 영길분관 훈춘에 또 훈춘분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궤로 궤래적 관도성 공서건물 그게 바로 원래 주정부 청사인데요. 그것도 흐뭇어졌어요. 이런 걸 비롯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이런 정면 유산은 아닙니다만 반면 유산으로서 우리가 그 시기를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 같은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우리 여기에 이런 유적지만 궁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일투쟁 시기에 우리 이 지역의 조선족 멸사만 3천여 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당시 이 지역에서 희생된 이런 열사들이 98%의 거의 반만 먹는다고 해요. 이 가운데 지금 보면 우리 희생된 열사들 가운데 군급 장량이가 4명 있습니다. 군급. 그리고 4급 장량이가 6명. 그리고 1급 이런 군관이 28명이나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체가 또 아주 굉장한 이런 감격적인 항일투쟁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 정말 아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런 정말 이런 항일 유산이죠. 이런 자원이죠. 이런 것들이가 이제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항일 유적지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봐도 가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혁명 역사 문화유산들이죠. 하지만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다 정시를 받고 또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홀태받고 또 지옥 외면 다오이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염변 춘해를 살펴볼 때 어느 시점에 와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 뭐 혁명 우적지가 확실히 제가 보건데도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이런 그 사례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느냐? 제가 알건데도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과 리유를 제가 보건데도 최악의는 반일투쟁 시기에 이런 유적지입니다. 반일투쟁. 이거는 여러 가지 여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반일 부대들이 구성 부분 여기 성문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온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여러 다 아는 김좌진 같은 그런 많은 이런 한국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영돌을 했고 주돌해 나간 이런 부대들이 많은데 한 번 안에 성분위가 순수한 우리 연변 조선족이라고 말하기만 더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산당이 아주 여기 영돌하기 직전이 이런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이고 우리 조선족 자체로 묶어가지고 투쟁한 이런 게 돼가지고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홀대받고 좀 외면당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자 청산이 대척 동호독 대척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오히려 연변에서보다도 바깥에서 조선 반도 쪽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시키든지요. 특히 우리 청산이 전역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여기 백운평 전투, 천수동 전투, 그리고 완료구 전투, 어랑촌, 고동하 이런 전투들을 이것을 묶어가지고 청산이 대척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몇 차례, 여러 차례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거의 천명 가까이 섬멸했다고 해요. 그리고 봉호동 전투 같은 경우는 우리 연변지역에서 우리 조선족 반일부대가 처음으로 일본 정규군을 대적해가지고 무찌른 아주 유명한 이런 전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홀대받고 있어요. 2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이런 전역이거든요. 우리 공산당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훈촌에 있는 대황구 혁명 근거지 그리고 왕청에 있는 소황청 근거지 같은 거는 이건 홍색 광광 그런 코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상당히 중시를 받고 우리가 지금 후대교육하면서도 많이는 훈촌 대황구나 왕청 소황청 근거지 같은 이런 유적지를 지금 많이 이용해가지고 우리 후대교육이 지금 많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인에 대해서도 이쪽을 많이 지금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 이론상에선 지금 아주 뚜렷합니다. 역시 혁명투쟁이죠. 반일투쟁도 역시 우리 조선족이 근대혁명투쟁사에서 절대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될 이런 중요한 반일 우리 혁명투쟁의 구성 부분이고 그리고 항일투쟁도 역시 다 일제와 투쟁한 이런 건데 우리 연변적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제안 하나는 우리 공산당이 령도하기 전하고 령도하기 후 이걸로 갈라지다 보니까 반일하고 항일로 호칭도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몇 년 전에 그 길림이민 출판사에서 출판한 아주 정품도서가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혁명투쟁사 아주 책이 잘 맹그렸는데요. 그 책이 머리글을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그 당시 조당위 서교로 계시던 등계동지가 머리말을 쓰고 그리고 여기 지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내에서 대단한 이런 전문가들이 필질을 형성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특히 여기 머리말 같은 데하고 서문에는 몇 명백박이 밝혔어요. 우리 중국 조선족이 근대혁명사 특히 반일투쟁이 이런 모든 이런 전역을 다 소개를 하면서 중국 조선족이 근대혁명투쟁사는 중국 혁명투쟁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이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청산이 대첩도 소개를 했는데 청산이 대첩은 우리 중국 우리 조선족 반일부대가 똑똑히 밝혔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 아닙니다. 우리 조선족 반일부대가 기타 민족과 합작해서 우리 령토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령토를 수호하기 위한 외하여 일제와 싸운 이런 전투였다. 우리 우산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이건 청산이 전역, 봉오동 전역 봉오동이 홍범도가 명소를 해가지고 안겨가는데 아주 여기 령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떠나서 여기 부대의 주요한 구성원들은 우리 조선족이라는 그래서 우리 여기 방금 말씀드린 중국 조선족 혁명투쟁사 같은 이런 경전급 도서에다가는 이미 이런 전적지에 대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한 이런 상황에서도 리론상에서는 명확하게 규명됐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상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는 어쩐지 자꾸 이거 좀 눈치를 보고 오왕좌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관광지 건설에서는 아주 통쾌하게 지금 막 나갔는데 이런 전적지 건설에서는 자꾸 눈치 보기로 한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멸사비, 산마다 진달래 이게 우리 이 당시 우리 연변이 혁명투쟁 역사에 가장 빛나는 형상화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문자기재 수준에서 답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는 명확하게 밝혔어요. 자 우리 저쪽의 혁민열사룡원 진열관에 가봐도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지금 뭐 하나 더 빠짐없이 기록됐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아주 경전급 길림이민 출판자 출판한 중국 조선적 혁명투쟁사 또 우리 성인의 령도 동지가 여기다 또 머리말 쓴 다 이런 투쟁의 성격을 우리 대첩이라는 걸 밝힘에도 불구하고 아주 꺼지는 그냥 문자기재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계에서는 우리 조선족을 보는 것이 아직도 그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 그저 이 리해한 길을 여기 위서밖에 여기 꺼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넓은 범위에서 이것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연변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사색을 잘하는 깊이 있는 글들을 여러 편 발표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또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들은 왕왕 또 그 귀속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특히 우리 연변 같은 경우 우리 반일항일투쟁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36년 일제시민지 통치를 많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연변 조선족도 그래요. 우리 연변 조선족은 36년이라는 일제 반도에서 36년 통치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고 그 다음 우리 중국이 와서 또 역시 일제와의 우리 국토를 연변 땅을 지키는 가운데서 또 일제와 계속 싸운 이런 역사까지 한 40여 년 투쟁 이걸 우리가 다 겪어본 이런 민족으로서 느낌이 가뭄입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항일투쟁이 기나긴 로정에서 국교가 따로 없어요. 이건 조선 땅이고 여기는 중국 땅이고 구소련 연해주 이런 지역이란 게 없이 전반 이 지역이 반일 항일투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여기 장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으로 중국 병이 막 나들며 이렇게 투쟁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나타난 또 많은 유명한 항일 지사들, 명장들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 반일 항일투쟁 이것을 절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시켜서 설명하기 바쁩니다. 제가 평양에는 조선혁명역사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 역사박물관에도 역시 또 우리 소개된 그 당시 항일투쟁식이 소개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 이 지역에 소개한 인물과 똑같아요. 시세형이라든가 왕덕태라든가 하여튼 여기 우리 항일발지산 항일투쟁식이 양동구라면 다 거기 나옵니다. 우리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연변이 항일투쟁식 소개할지 김일성 다도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항일이라는 두 글자를 둘러싸고는 국계가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강일 유적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할빈이 안중근이가 일본에 2등 방문을 저격한 그 자리 할빈이 지금 역전이죠. 기차역. 거기는 원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측에 제일 처음에는 저격했던 그 자리에다가 간단한 기념표를 하나 기념표를 씌워줄 수 없겠느냐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는데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다 부엉해가지고 그 경기의 더 큰 진열만을 그거다 이번이 설치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가 지금 있는데 이번이 또 중국에서도 그것을 굉장하게 그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보수건설에 해당되는 돈을 중국에서 다 됐대요. 그래서 이번이 중국 항일전쟁 승리 그 70돌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을 때 우리 그 열병식 행사에 참가한 다음 또 상해에 가서 그 이번에 거기 행사에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가 중국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김국을 비롯해서 창해지역에서 막 항일투쟁했고 그 다음에 반일투쟁식이 안중근이 거기서 저격했고 또 등련이 말하면 용정의 장재라는 지역에서 안중근 이사가 이등방울을 쏴죽이기 위해서 거기서 사격훈련까지 했다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전반이 방대한 지역이 정말 천연혁명반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변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데만 속한 인기라고 말하기 바빠요. 그래서 안중근은 얼마나 지금 조선반도뿐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다 그렇게 칭송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안중근 이사를 아주 광화문 거기에 이분이 진열관까지 만들어서 선전하는데 이거는 공동한 유산입니다. 그 당시 세계 반파쇼 이런 투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한인민들이 손잡고 함께 일제한간 이 같은 역사를 기록한 이런 인물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남긴 이런 족적들 이런 유적지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건 당신인데만 속하고 내인데만 못 속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청산리 유적지, 대첩유적지 왜 우리 여기서 눈치를 보고 귀속문제가 자꾸 어떤지 관계되느냐 하면 일단 그 어떤 유적지 한국인들이 개입됐다 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김조아진 같은 그리고 여기 또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중국인이 알죠. 그 당시에는 같이 막 올려서 싸운 이런 데서 여기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주 떳떳한 이런 우리 유적지가 지금 남겨져 있는데 이 같은 걸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회하게는 이게 한국인들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오랫동안 적대국가 됐거든요. 중간수교가 이루어지기 한 20여 년 그 쓱전에는 또 오랫동안 냉전 관계에 또 모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냉전 이런 사유로 모든 것을 자꾸만 대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미치면 민감한데 그것 좀 다치지 말라. 이렇게 돼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주 빛나는 우리 형용투쟁 역사의 아주 그 피타는 이런 그것을 담고 있는 이런 유적지가 노숙자 신세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관계하여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계하여 하니까 오히려 다 바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이거 입양하겠다. 이런 격이 되거든요. 국지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입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좀 될 테니까 저걸 건설 좀 하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째야 되는가? 그거 어떻게 외국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또 여기에 지금 이 귀속 문제에서 너무나 우리가 그전의 옛날에 냉전 사유 영향이 아주 또 있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적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적이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문화위원회 동안 그 신념관에서 형성된 그 극차적인 이런 사유 결국 냉전 사유에 가지고서 우리를 속박했던 이런 물건들이가 그냥 은근히 우리를 괴롭히면서 아주 대담하게 여기다가 지금 손을 대기 바빠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속 문제가 자꾸만 걸리고 이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청산이 대첩이라는 이 굉장한 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것이 건설위가 그냥 시비 또마에 올라가지고 오랫동안 민간에서 했습니다. 민간. 지금도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 적당한 선에서 보태주는 이런 형식을 했어요. 아주 떳떳하게 우리 정부에서 위주로 해서 건설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봉호동은 더 해요. 아주 초라합니다. 거기. 이거는 제가 보건대 정말 우리 선열들한테 미안하고 어찌하도 또 이게 21세기에 들어왔고 특히 오늘 올해 같은 항일전쟁 승리 70도 정말 우리 연변이가 이렇게 부강한 가운데 제일 1등 공신들이 저세상을 간 우리 항일전쟁 시기 열사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숨결이 뛰고 있는 이런 유적지 건설을 우리가 너무 냉대라고 했다. 냉대라는 원인이 우리가 냉대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우리 민영상에서 자꾸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귀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땅이 끝과 우리 건 옳은데 거기다 손대장하니까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을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그냥 후대된 뒤 미안하고 정말 마지막 거지 여기 돼서 정립되지 못하는 이런 물건을 갖다가 후대된 뒤 남기는 꼬락서에 밖에 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 특히 그 혁명 역사 유산들은요. 우리 민족의 후세들이 대대로 또 잘 지켜나갈 값진 문화 자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깊고 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굳건히 지켜내자면 그 존재와 실태 이 보호사항을 잘 파악하고 또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또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봐집니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성사업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지 좀 나름대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고 특히 개혁개방 31년 후 정말 실사구시 이런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이 인도하에 모든 것이 지금 시비가 갈라지고 틀렸던 것도 지금 다시 시정되는 이런 좋은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돼서 이른던 것을 맞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관로괄만한 것은 우리 출판기 네. 그리고 방송도 포함해서 특히 우리 수년 동안 우리 민족 출판 이쪽에서 기획 출판한 이런 책자들 가운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길림이민 출판사에서 아주 정품도서로 출판한 아주 중점도서입니다. 네. 물론 길림이민 출판사에서 출판했지만은 여기 주요한 필진들은 우리 조선족 네. 학자들로 위주로 모어지고 물론 우리 그 성내에 쟁쟁한 이런 한족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포진되어 가지고 한 이런 책자 있는 거 하면 여기 그 중국 조선족 혁명 예. 그 저 그 저 투쟁 사료집이라든가 중국 조선족 통사라든가 이런 아주 거물급 예. 경전급 이런 책자들이 연변대학 예. 그 하고 우리 여기 그 우리 지방이 이런 그 사회과학 영역이 우리 전문가들이 합작해서 연변대학 출판사 예. 그리고 우리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 대량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런 책자들이 무게는 책자들이 빨리 뽑아져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지금 그냥 안타까운 것은 문사 기재 수준이란 겁니다. 사료와 예. 사료집이 들어갔으니까 사료 그 기재 거지는 다 되고 했는데 그 때 이거 거지 없을 때는 정말 우리가 후대든지 뭐 남겨줄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단계 거지는 왔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까지 문자화를 문자로 기재된 이 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사료화 문자화 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예. 혁명 박물관 문화 예.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예. 더 그 예. 어떤 큰 예. 이런 그 실천적인 이런 한계로 더 나아가자면 업그레이드하자면 또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을 또 소요할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우려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그 책자도 좋고 우리 그 저 드라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국 조선족이 혁명투쟁사를 반영한 그 10집 드라마 우리 그 조남기의 동지가 그때 직접 지도해 가지고 한 소연소 유수리계 그리고 정률성이 그 전기를 다룬 태양따라 이런 것은 다 우리 또 중국에서 다 그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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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많은 출판문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줘. 출판문화 대상. 그리고 어떤 국가의 중점이라는 계획이 들어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종례로 우리 소수민족들이 혁명투쟁사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많이 충실해왔고 적극적 지지를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바로 말하는 유적지 건설이 지금 아주 꺼지게 지금 약간 리탈되고 있는 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선은 말이죠. 우리 유산을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좀 확실히 가슴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유산을 우리가 챙기자면 누가 챙깁니까.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인데다 입양시키면 안 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방면에서 우리가 정말 연변의 당정지도부로부터 우리 전문가들, 학자, 우리 연변인민들이 이거다 인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산이 사들비하면 이건 우리 유산이다. 우리 혁명유산이다. 거기 뭐 다른 걸 자꾸만 논할 게 없어요. 이 유산은 우리가 잘 챙기고 지금껏 여기다 홀 때는 뭐 아닌데 잘 가꾸고 여기를 지금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게 겨우 이제 또 돈을 좀 투자해서 지난번에 거의 허물어지는 거 이번에 보충해서 했지만은 역시 그 주변이 보면 지금 그 짬반 생태가 대단히 어지럽고 한데 여기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미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도 거기 자주 옵니다. 거기 김좌진도 있고 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또 그 지역이 백애봉도 있고 해서 등산 코스도 될 수 있고 해란강의 원천도 되고 해가지고 자주 오는데 우리가 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방면에서 꼭 한국이 관련되면 뒷걸음치는 이걸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항일전쟁과 반일 항일투쟁 그리고 세계 반파수 투쟁이 그 성격을 본달 때 그때는 조선반도요 중국이 동북이요 소련이 연해조 이런 구별이 없이 빡이 활무되거든요. 때문에 이 유산을 우리가 건설한 방면에서도 니것 내것 따지지 말고 세계 평화의 호인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잘 건설해가지고 역시 인류의 공동이 재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지금 세대번이나 우리 후대들한테도 두두고 물려둘 수 있게 그렇게 한 달 중에 이거 잘 맹그러가지고 힘을 여러 가지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나는 그냥 그래서 등소평이 훈화하는 북경시 정부의 그걸 그냥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등소평 동지가 이거 알았으면 또 훈화를 하지 않겠는 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무슨 우리가 우리 유산인데 우리 유적인데 무슨 사람하고 전정 근거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리론적으로 지금 정립된 이런 역사유산의 성격을 앞에서 방금 얘기를 했지만 빨리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혁명바물관문화 혁명유적지 문화로 빨리 승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알건데는 제가 왕청에도 가보게 했는데 그 왕청은 홍색 관광 코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재직했을 때 성의 유관 부서의 용도들을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도 보고했는데 이분들도 또 그게 방대한 그 왕청 거기는 혁명 근거지 그거 홍색이니까. 그래서 아주 방대하게 잘했어요. 외지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잘했는데 그렇게 할 만하지요.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우리 용정 같은 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정이가 지금 우리가 연룡도 이런 거 여기 쭉 이런 한 게 고스를 대고 있는데 용정은 자기 기업도 별로 없거든요. 용정은 이후에 어느 걸 그려야 되겠는가. 관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광회수든 내가 알건데는 혁명투쟁 이런 전적지를 우리가 잘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반일투쟁이 관광 관계되는 유적지가 지금 기본상 다 용정이 집결됐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명동학교요. 그다음에 대성중학교요. 서전서숙이요. 삼일상 그 잔반 그 반일투쟁 그 합성리 그 전덕지요. 15만 원 탈취 살 거요. 윤동도 쟁가요. 뭐 일성전 그 구역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용정의 전반의 관광이 이것은 그냥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중앙하고 많이 좀 잘 소통하고 해서 이방인 우리 렁적으론 다 확립되는데 이걸 우리 적극적으로 공장한다면 이 사업한다면 왜 이게 안 되겠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좀 해가지고 풀어준다면 용정의 관광문화가 일조일석의 비약을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많은 물건들이 지금 그간에 문었다가 또 막 이런 역사를 반복을 했는데 제가 그런데는 외교부에서 제가 그런데 관원 한 분이 여기 왔댔습니다. 그래 보고 여기 성산이도 좋고 여기 용정이 많은 유적지에 대해서 협을 한 다음에 아주 통쾌하게 그분이 명쾌한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건 우리 중국 조선족이 여차여차의 관계인데 우리가 잘 건설해야 된다는 그것보다 더 중대한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만 그 어떤 그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해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항일투쟁 지도를 계기를 해가지고 우리 연변 전역에는 특히 여기서는 초점이가 반일투쟁 시기에 우리 중국 조선족이 혁명투쟁 역사를 우리가 당당하게 여기다가 기재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유득지 건설을 좀 제대는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정말 습금평 주석님께서 한국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중한문화의 상호 융합이 돼서 다 좀 생동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한 젊은이들이 이후에 다 교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나는 감동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런 항일 유적지 반일 유적지 이런 건설을 역시 한 게 문화에 일어난 게 생태로 그걸 리얼할 때 얼마나 이것을 큰 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면에서 좀 아주 탁 트인 사유로 그리고 정말 어디다 비춰받은 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대담하게 우리 전반 여기 항일 유적지 건설에서 좀 일대의 비약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많은 걸 알고 가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발굴과 보호 또 전쟁사업은 장기적이고 간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선족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설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현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보호 방안의 개발과 재창조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시를 돌리며 보호와 전성에 힘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주신 최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은 문화시대의 아이콘으로 연별의 또 하나의 인문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자면 어느 한 부분이나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은 민족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고향하는 중요한 과제 하나라고 할지인데 전사회적으로 다함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더욱 잘 보호하고 지크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교육과 편집의 김옥화, 제작의 2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